한 해를 마무리할 때 새해를 기대하면서 뽑는 말씀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.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말씀 뽑기를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. 이런 가운데 한 기독교 SNS 채널이 말씀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박세현 기자입니다. 인터넷상의 한 공간, 랜덤 말씀 뽑기 버튼을 누르자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는 과정이 진행됩니다. 잠시 후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시편 말씀이 선정돼 나옵니다. 기독교 SNS 채널 교회 친구 다모여가 진행하는 2021 언택트 송구영 신예배 말씀 뽑기입니다. 어느 날 한 성도분의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. 신년 예배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드릴 것 같은데 늘 기대하고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한 해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뽑는 것 이거를 너무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이거를 좀 개발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정말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역할이 생겼다. 이 일을 해보자. 한 성도의 요청으로 시작된 말씀 뽑기 성령의 임재를 기록한 사도 행정 사랑의 진실함을 강조한 요한일서 하박국과 사무엘하까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200개의 구절로 구성됐습니다. 말씀 뽑기에 대한 반응은 뜨겁습니다. 이미 50만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말씀 뽑기에 참여한 겁니다. 교회 친구 다모여 은희승 대표는 어려운 때 말씀 뽑기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. 별로 따지면 단문의 성구가 나오는데요. 가장 좋은 것은 앞뒤 전체를 문장과 내용을 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.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에 대한 흐름을 나에게 선물해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또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이 한국교회의 말씀을 통한 한 해로 2021년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.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.